지금 저는 용초도에 용초마을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. 작년 이맘때인가요? 작년은 지금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것 같은데 그때 여기서 감성돔을 방파제에서 사이즈 괜찮은 감성돔 한 대여섯 마리 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곳 용초도 방파제인데요. 힘쓴다 힘은 썼는데 큰 놈은 아니다. 뺀지네 뺀지. 생각지도 못한 이 돌돔이 낫게 올라옵니다. 감시더. 한 마리 온 것 같다. 한 마리 온 것 같애. 한 마리 온 것 같애요. 손이 낫다 그랬는데 힘쓴다 힘쓴다. 힘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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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다. 감성돔이다. 감성돔은 한 마리 있었습니다. 숙제 끝. 그런 대로 괜찮은 감성돔입니다. 그런대로 괜찮은 감성돔입니다. 감성돔은 한 마리 오일까지 가요.